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 용한보살 천신불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속에 신의 영적으로만 돌을 닦고 살아온 신명이길 어렵고도 힘겨운 세월 속이지만 신명이 계시기에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끝없이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모든 고통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해방시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며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끼실 때 늘 곁에서 희망이 되어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